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도 어김없이 총선 문제를 조금 한 절반 이상 정도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총선이 이제 숫자를 제조하는 숫자를 만드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과 기법 방법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실물로 된 투표지를 언제 투입했냐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구불변한 것이 결국 실물 위조투표지를 밤에 투입했냐 새벽에 투입했냐 뭐 이렇게 설방설례를 하더라도 언제 투입한 것과 관계없이 투입하게 되면 숫자의 그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숫자에 그래서 이제 그 숫자도 이제 발표 주체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니까 이 총선 숫자의 마술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변명이나 해명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고 명료한 그런 증거 물이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사실들 총선 숫자와 관련된 그런 마법 마술을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이때 익숙하지 않지만 대충대충 뭐 건성건성 이런 부분들이 사기업은 아니겠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간단하게 다루겠지만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총선 이전에 윤정부를 보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의 실력 또 공적 영역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 않습니까 2천 명 정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내놓을 만한 그런 근거가 별로 없는 것이죠 법원에 여러분들 그냥 신문 기사들 이런 걸 대부분 다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적 영역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적 영역이 있는 건 뭐 그렇게 하게 되면 파산을 하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루는 문제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각도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홍준서님 나그네님 이완주님 레지나님 바다님 아주 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오늘도 다룰 거는 이 비례대표 선거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제외국민투표가 엉망진창이네요 제외국민투표가 사전투표를 구성하고 있는 관외사전 관내사전 제외국민투표 가운데서도 역대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50% 이상을 여러분들 만질 정도로 한마디로 그냥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황금의장과 같은 것이 바로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해외에 계시는 그런 동포분들이 계시면 좀 속이 상하시겠지만 이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노다집니다 조작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비례대표하고 지역구의 이름들 제외국민투표에 선거인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는 부분들은 곧 제야 h님께서 계산해서 주실 것이고 이제 오늘은 한 5개 지역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유권자수 그리고 투표자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동시에 또 비례대표 따로 지역구 따로 10표 이런 차이가 아니고 100표 200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아마 이제 숫자를 만지는 사람들이 손을 대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처리를 하지 못한 채로 아마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사람들의 이제 권력을 숫자를 놀이를 해 가지고 더불당이 이제 압승하는 형식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았던 그 도장 있지 않습니까 참 잘했어요 쾅 참 잘했어요 이렇게 쾅 이렇게 찍어줬는데 어떻든 간에 이 디테일이 계속해서 하루가 이렇게 멀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어제는 시골촌부의 아주 좀 새로운 각도에서의 선거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다행히 여러분께서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골촌부 함께 가 가지고 하루 만에 이럼 2천 명 이상 정도의 구독자 수가 늘어서 너무너무 본인이 이제 고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되게 좀 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양반들이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3년을 버틸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특별하게 선호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3년 재임을 마치시고 나가셔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뭐 한국 사회가 결정할 산이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조국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나온 세월을 보게 되면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돌기 시작한 진자와 같기 때문에 계속도로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좀 강경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정원과 관련된 법원이 요구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처인 그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그런 서류들이 특별하게 2천명을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충분한 숙고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it뉴스는 하나 토종 ai 반도체 회사들의 약진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에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업체들이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잘 요약 정리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도 npu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좀 가볍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가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좀 편시 보시죠 이게 날라가 버렸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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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